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수입니다. 와 정말 유서 깊은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카페 토... 토르토르니 저 이거 지하에 있는 광팬고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1층에 옆에 유명한 커피집에 있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기다리겠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1층에 있는 광팬이 많이 받아서 분위기가 정말 격초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1층에 있는 광팬이 많이 받은 거 같아요. 2층에 있는 광팬이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카페 토... 토르토르니는 프랑스의 이미지와 도안의 1858년 처음 문을 외우는 이유로 국민 탱고 가수, 까를로스 가르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인사, 정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보이는 사교의 장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광팬이 많이lav써 전혀 1858년에 문을 열었으며 165년 정도 자랑하고 부에노스 아이덴스에서 가장 큰 아베제입니다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6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일단 예약을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부에노스 아이덴스 시내 구경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리스 건물 같은 곳은 부에노스 아이덴스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스페인으로부터 남미 지역을 독립시킨 곳에 싼 마르틴 작품 부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건물은 스페인 생민지 시절에 쓰여진 건물인데 원래 되게 길었던 건물이었는데 유럽 사는 곳으로 와가지고 저 건물을 축소시킨다는 유럽 스타일로 건물을 들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정말 멋지네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티칸에 가시기 전에 이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바닷가 모색하고 싶어 지금 멋지게만 이제 감성이 있다 안에는 지금 조명이 꺼졌는데 바닷가 모색하고 잘 꾸며져있네요 불이 꺼져서 좀 아쉽긴 한데 건축물 자체한테 오징이 멋지네요 오징이 멋지네요 옛날 영화같은 그림도 있고 문 한적이 아주 대단하네요 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에 종탑이 없는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성당은 18세기 귀중한 성상들과 재단업 뿐만 아니라 네오르네상스면 네오바르크 양식이 장식으로 풍부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호세산 마르틴 장군의 무덤입니다 1880년에 프랑스에 있던 호세산 마르틴 장군의 시즌이 바로 이곳으로 이정되었죠 산 마르틴 장군의 무덤은 특별히 프랑스의 주각가 알베르트, 에르네스트, 카리에, 벨레즈가 설계하여 여러가지 색상의 델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정말 웅장하고 말 그대로 성스럽네요 상당히 보다삼을 불이 없었는데 드러문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또 활기찬 느낌으로 바깥에 나가 봐야겠습니다 예수님 오빠 키우는 강조가 상관없고 아름다운 명화 홀거리가 아주 풍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회송사를 하는 곳인데 진정한 대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고회송사에도 못 알아보고 가는데요 제가 이제 대통령 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독재 시절 때 그 대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라고도 지금 안기부 같은 그런 곳에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끌려갔던 부모들, 자식들 아, 자식들이 끌려갔는데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자 두건을 쓰고 이 길을 계속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 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길을 계속 돌고 있다고 하네요 참 바꾸러프는 그런 감정입니다 한편에선 아기가 귀엽게 비둘기를 쫓고 있네요 자, 저 앞에 대통령 공인데 저 이제 저쪽 이에 한번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분위기가 참 좋은 곳이네요 대통령궁 앞에는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놨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어나갑니다 코로나 때 러시아 백신 들여가지고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름을 써가지고 대놓고 던지진 못하고 이쪽 안에다가 돌을 던져놓고 갔답니다 정부에 대한 일종의 작은 시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뭐 돌들고 끊임없이 이곳에서 이곳에서 저 발코니에서 에비타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광장 넓은 광장을 사람들한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Don't cry for me 아이전티나 이렇게 통해서 역사 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궁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약간 시위나 데모 같은 걸 저쪽 큰 길에 많이 한다고도 하네요 대통령궁 우리나라에서 이제 10월일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는 약함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rick c 소유 m 아 오 아 apple own 아 옛날에 의지 진열증인데 옛날 그대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편의점이 바꾸고 있는데 옛날에 별목된 느낌으로 잘 빌려졌습니다 연기나 오늘 왔습니다 오래된 장식 시간도 재밌어 약국이 안 좋더니 갤려고 먹네 옛날에 쓰던 하부터도 굴대 씹고 있고 진짜 재밌지 않다 오늘 잘 보장을 못하시면 됩니다 이국적인 VNOS IDS 시네 참 재밌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